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금요일 고급자를 위한 연습 악보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는 교회음악 중에 사명이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함께 사용해서 고급자들을 위한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함께 해볼게요. 미, 솔, 바랄, 라, 솔, 레, 도, 라, 미, 미, 시고, 미, 솔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따라하기 전에 앞 꾸미모음 느낌, 아까 우리가 꾸미모음에서 배웠죠? 바람 3대 7 앞에 느낌을 살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라, 라, 솔, 레, 프리, 두, 세, 따라, 뒤, 이렇게 됩니다. 빠라람,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같이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레, 샷, 미, 할 때, 이 레, 샷, 미, 할 때 조금 더 새끼손가락이, 일 번째손가락이 둔해가지고 바로 꾸미모음이 빠람이 안될 수가 있어요. 빠람, 따라람, 고것만 생각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줄. 와우, 조금 꾸미모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입으로 먼저 해볼게요. 빠랄라, 따라라라, 레, 드리, 리, 리, 시고, 미, 솔,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따라라란, 라, 시라, 솔, 여기 부분만 연습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줄 가보도록 할게요. 빠라, 도, 시, 미, 솔, 라, 여기 부분만 박자 쪼개보면요. 빠라, 도, 시, 미, 솔, 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확실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연주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급자를 위한 연습, 악보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자, 이런 교육적인 게 월, 화, 수, 목, 금 매일 교육자료가 업로드가 되고 매일매일 모범염지와 강의 영상이 저희 온라인 학교에서 매일매일 교육자료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색소폰 관련된 색소폰 학교 강의가, 천여가지 강의가 카페, 온라인 학교, 카페 내에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1대1 온라인 PT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레슨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1년에 9만 9천원만 내시면 모든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거나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